제가 고3 N수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지만 주요 고등학교 2학년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주요 문항 해설 강의를 했는데 그 주요 문항을 혹시 우리 고2 친구들 최근에 6월 달에 고3 N수 친구들이 봤었던 평가 모의고사가 어땠는지 소식 들었어 혹시? 난리가 났다. 전과목 통틀어서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되어버렸어 지금 영어가 즉 1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야지 이걸 뚫어낼 수 있고 그대로 유지되면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해설 강의 다 찍지는 않았고요 딱 몇 문제만 했냐면 36, 37, 38, 39 뭐만 했다? 순서 삽입만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1시간 분량 정도로 찍어드렸습니다 왜 내가 순서 삽입을 하게 됐냐면 저 이번에 순서 삽입 다 맞췄는데요? 어쩌라고? 아니야 아니야. 봐. 이거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내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지까지 내가 다 말해줬단 말이야 아니 지금 이 현실을 좀 내가 어느 정도 좀 알려드릴까? 자 지금 고3 친구들이 최근에 맞췄던 6평이요. 유열평가 모의고사에요. 정답률 지금 지금까지 나와있는 거 그냥 살짝만 얘기해드릴게 36번 순서 삽입이 13퍼 13퍼야. 13퍼 오답률 1등이죠. 37번에 24퍼 38번에 51퍼 39번 19퍼에서 한 20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얘들아 다른 것보다 순서 삽입은 제가 굉장히 강력한 놈이에요. 제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제 수강평 보시면 알아요. 순서 삽입은 네가 아 이것도 하면 이거 맞는데? 요것도 하면 요게 맞는데? 라고 하는 능력을 고3까지 이어서 가시다 보면은 소위 어? 이거 왜 틀렸지? 난 맞은 줄 알았는데? 라는 소위 의문사 당한다고 니네 말을 하시는데 굉장히 그게 센 영역입니다. 제가 그래서 딱 내 문제를 그냥 풀지 않았고 네가 뭘 어떻게 해야지 이런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큰 원칙을 내가 설명을 해놨어.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일관되게 지금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꼭 가서 좀 보시는데 어떤 식으로까지 말씀드렸냐 이거 왜 자꾸만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본다고 나의 이득이 될 게 단 1도 없어. 진짜로 여러분들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아.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근데도 뭐라는 건 뭐냐면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 이루고 있었다니까. 네가 기존에 공부했었던 녀석이 예를 들어 아이고 니네 37번의 박스에 요 예스 있죠? 이게 그냥 예스일까? 아니면 작년 수능에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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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지 내 총평영상 작년에 치명적으로 나왔던 녀석인데 네가 그걸 알고 풀었을까? 자꾸 이전 문제들을 제가 연동시켜 드렸었어. 알겠어요 여러분들? 반드시요. 자 다시 네가 39번 니네 이번에 인스테드가 떴거든? 즉 인스테드라고 하는 녀석이 래더 이라는 녀석과 거의 동일 선상으로 어떤 뉘앙스인지를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게 이 수준으로만 나오면 너네 정말 아무 고민 안 해도 되지만 고3 수준에 나오는 순간 내용이 완전 달라진다고? 예를 들어 이거 올해 고3 교육청 모의고사의 C번의 인스테드 어떻게 봤어야 될까? 또는 이건 여러분들 교재 없습니다 2020년에 있었던 평가 문제의 인스테드나 래더 자리가 이게 나왔을 때 애들이 얼마나 많이 틀렸기 틀렸는지를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말씀드렸다고 심지어 이번 6평과도 닮아있는 문제까지로도 말씀을 드려놨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 나는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다른 영역보다 순서배열 문장 삽입은 여러분들이 미리 어떻게 보면 수업을 듣건 깨우치건 미리 해도 되는 영역이야 빈칸 이런 건 무턱대고 고3권 푼다고 될 일이 아니야 열심히 연습을 더 하셔야 돼 근데 순서 삽입은 미리 뭔가를 알고 들어가면 훨씬 많은 게 빨리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네 문제와 제가 추천드리는 다른 문제를 꼭 해설강의 통해서 보시는데 그걸 통해서 고3 올라갔을 때 다른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순서 삽입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부디 이 네 문제가 여러분들 인생이 바꿀 만한 문제로 제가 만들어 놨으니 꼭 여러분들이 가셔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후에는 우리는 웃으면서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김정현이었습니다 1년 더 이상 2년 전 1년전 1년전 2년전 2년전